4점 이 승려터에게 페이펜션 완벽히 Brothers 팀 한별 템이 다가옵니다 득점 아니면ation foul 득점 아니면 난 자윗돌 라인에 갈거야 자윗돌을 던질거라는 구 우선 자체가 제윗에서 상점들이 딱 많이 붙여진 거죠 근데 그정까지 한 개씩은 잘 안 퍼졌었단 말이죠 잘 안 나왔어요 상커덕까지 득점이 저조했었는데 상커덕이 몰아치는 득점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. 시스터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. 결정적일 때 안 나올 수 있는데요. 글쎄 결론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타스와 조은주의 석점은 굉장히 득점적입니다. 희석천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아쉬운 득점이 나왔고요. 도상대에게는 출점을 많이 하면서 오늘 경기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